지난 10여 년간 테크업계를 지배했던 모바일 컴퓨팅의 핵심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은 우리가 검색하는 방식부터 생활하는 방식까지 바꾸었죠. 이제 새로운 컴퓨팅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LLM 기반의 생상형 AI를 활용한 AI 컴퓨팅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컴퓨팅 시대,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AI 반 아이폰 경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CS2024,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언팩을 비롯해 중요한 테크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올해를 시작으로 정말 본격적인 AI 컴퓨팅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그럼 PC, 모바일과 구분되는 AI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AI 컴퓨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멀티모단이겠죠.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인간이 기계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멀티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가 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닌 목소리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하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앱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게 과거의 컴퓨팅이라면 AI 컴퓨팅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진행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년 모임을 해야 한다면 식당을 찾기 위한 지도 앱, 예약을 위한 예약 앱, 참석자와의 일정 조율을 위한 메신저 앱을 각각 해서 일을 진행해야 했죠.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줍니다. 신년을 하려는데 6명이 갈 수 있는 적당한 식당을 예약하고 공지해줘 라고 지시하면 AI 에이전트가 저 대신 필요한 앱을 싹 구동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죠. 물론 지시는 멀티모델이 있으니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 방식의 변화와 작동 방식의 변화, AI 컴퓨팅이 가져오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는 하드웨어 시장에도 변화 가능성을 던집니다. 입력 방식도 바뀌고 앱도 하나하나 실행하고 조작할 필요가 없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의 폼팩터, 즉 디바이스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열었듯 AI 컴퓨팅 시대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CES에서 그 어떤 빅테크보다도 주목을 받았던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의 스타트업 래빗인데요. AI 음성 비서 플랫폼 레이븐 테크를 창업해 바이두에 매각한 제시 리우가 2020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래빗이 주목을 받은 건 이번 CES에서 공개한 AI 디바이스 R1 때문인데요. 공개 부스를 차린 것도 아니고 소규모 기자 간담회와 녹화된 기조연설을 공개하기만 했는데도 CES 최고의 발명품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사전 주문 1만 대가 몰리면서 완판됐고요. 이후에도 주문이 이어져서 이번 달까지 접수된 사전 판매 분량만 10만 대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R1은 어떤 제품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R1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크기의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우선 외형부터 보면요. 크기는 가로 세로 78mm의 정사각형 형태의 두께 13mm인데요. 신용카드의 가로 길이가 85mm 정도이니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2.8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요. USB-C 타이포트, 심카드 슬롯,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화면을 넘기기 위한 스크롤 휠, 마이크, 그리고 물리 버튼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산 장치에는 미디어텍의 칩이 탑재되어 있고요. 4GB 램과 128GB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디바이서 소통하는 방식은 마치 무전기처럼 우측의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기계가 인식하는 푸시트 토크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음성 지시를 인식하면 R1에 탑재된 AI가 이를 분석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식당을 예약하는 등 업무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능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인 LAM을 통해 구동이 되는데요. 이는 초거대 행동 모델, 라지 액션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래빗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을 변형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언어를 기반으로 훈련시킨 LLM만 다르게 행동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LLM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특화했다면 LAM은 행동, 즉 액션에 기반해 사용자의 의도와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양한 앱에서 하는 행동들을 학습해서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도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래빗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 각각 다른 용도의 앱을 찾아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차관해서 LAM을 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특정 행동을 요청하면 LAM 기반의 에이전트가 행동에 필요한 앱 혹은 LLM을 호출해서 대신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를 요청하면 음악 앱에서 적절한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찾아서 재생을 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PC 혹은 스마트폰 사용 기록과 연동을 해서 이용자가 직접 조작했던 기능을 학습해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스마트폰으로 자주 했던 행동,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에 자주 택시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렀다면 이를 학습한 아론에게 출근하게 택시 불러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아론이 알아서 회사로 향하는 택시를 집앞으로 불러다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AI가 앱을 직접 구동해주는 형태를 앱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아론은 이 앱 에이전트가 적용된 첫 제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앱을 실행하고 연동하는 일은 채 GPT와 GPT 플러그인으로도 다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채 GPT의 경우에는 플러그인 연동을 위해서는 일일이 개발자가 자체 플러그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앱 에이전트는 그럴 필요 없이 알아서 마치 사람처럼 제휴가 되어 있는 앱 중에서 골라서 실행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수백 개에 달하는 앱 중에서 적절한 것을 직접 고를 필요도 없고요. 하나하나 실행하고 입력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LAM을 통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다면 굳이 복잡한 앱 사용법을 익힐 필요도 없고 이거 딱 하나만으로도 다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AI 시대의 아이폰이고 AI 컴퓨팅을 주도할 디바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참 가격은 199달러인데요. 하나로는 약 26만원 정도입니다. 별도의 구독료나 통신료가 발생하진 않는데요. 인터넷 연결은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심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AI 디바이스 기업으로는 휴메이 있습니다. 애플 고위 임원 출신의 부부가 창업한 기업으로도 유명한 회사인데요. 2023년 11월에 옷에 부착하는 브로치 형태의 AI 디바이스 AI 핀을 내놓았습니다. 최초의 AI 웨어러블 디바이스이자 샘 알트만 오픈 AI CEO도 투자한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죠. 핀이라는 이름답게 옷에 꽂아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가로 4cm, 세로 5cm 크기의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하이엔드 모바일 프로세서인 퀄컴 스랩드래곤 8 3세대 칩이 탑재됐고요. 4GB 램, 32GB 저장 공간을 지원합니다. 전면부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에 달린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스피커를 통해서 통화나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옷에 부착할 정도의 작은 크기인 만큼 별도의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레이저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손바닥이나 물체 표면에 최대 40cm 크기의 화면을 투사해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기 컨트롤은 음성 지시를 메인으로 하고요. 손동작을 카메라가 인식하거나 터치패드 기능이 있는 기기를 직접 터치하는 방식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또 주요한 기능은 AI 비서인데요. AIP는 OpenAI의 GPT-4를 활용해 작동합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내용을 찾아 대답해주거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답장을 대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R1처럼 직접 앱을 구동하는 앱 에이전트는 아니기 때문에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진 않는데요. 대신에 미리 제휴가 되어 있는 앱, 서비스의 기능은 음성 지시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GPT-4 기반인 만큼 채 GPT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기능들 역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IP는 가격은 699달러, 약 90만원이고요. 완전히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출시된 만큼 단말기 비용뿐만 아니라 통신료 역시 월 24달러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신에 별도의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형태이고요. R1과 AI핀 외에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디바이스로는 리와인드의 AI 팬던트가 있습니다. 되감기라는 뜻의 회사 이름답게 리와인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의 작업 내용을 초단위로 캡처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와 같은 기능을 늘 몸에 휴대할 수 있는 목걸이, 즉 AI 팬던트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착용하고만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모두 텍스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생사용 AI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앞선 두 제품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웨어러블 형태의 AI 디바이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올해 다양한 형태의 AI 디바이스가 등장할 전망인데요. 기대를 모으는 제품이 애플의 굵직한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던 조나단 아이브가 퇴사 후에 창업한 러브프롬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나단 아이브는 샘 알트먼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를 받아서 채 GPT를 탑재할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맥과 아이폰 디자인을 주도했던 사람인 만큼 진짜 AI 시대의 아이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과 구체적인 기능까지 공개된 R1과 AI 핀 아직은 아이디어 수주이지만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AI 팬던트와 러브프롬의 제품 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더 고도화면 할수록 더 많은 AI 디바이스들이 AI 판 아이폰은 나다 이러면서 등장할 전망인데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알아서 다 해주는 생산형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되면 지금처럼 앱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형태의 기존의 스마트폰 문법이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이죠. 래빗이 차용한 앱 에이전트와 같은 개념들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AI 디바이스에 열광하는 의견도 많은 반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대체하겠다는 AI 디바이스 기업들의 주장을 반대로 뒤집으면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질문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타임즈는 레빗과 관련된 보도에서 소비자들이 AI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세계적인 테크 컨설팅 회사 IDC의 프란시스코 제로니무 부사장 역시 아이디어 자체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4에서 유사한 기능을 선보인 삼성 연자나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별도의 디바이스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 역시 이 때문이겠죠. 연동되는 앱 생태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하는 앱이 있으면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지금의 스마트폰 구조와 달리 에이전트 형태에서는 제휴가 되어 있는 앱이나 각 LLM의 플러그인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앱만이 활용이 가능하죠. 이용자 입장에선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앱 다양성이 있어서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시키고 메일도 보내고 하지만 이는 전체 사용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시청은 지금의 AI 디바이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엑스크린이 꼭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 AI 디바이스는 장난감, 혹은 세컨트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AI판 아이폰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컴퓨팅 방식을 개선할 아이디어는 분명하니까요. 함께 팔로우업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